이제 신당 관련돼 주목되는 분이 한 분도 있죠.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올 블루 드레스코드를 입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사람들 만났습니다. 사실상 뭐 국회의원 출정식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양산에 가서 문 대통령과 포옹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문 대통령에게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으셨어요. 왜 이렇게 처신하시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조국이라는 분이 오래 오래 끌고 있던 재판에서 그 1심에서 징역 2년을 실행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 부인은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로 봐서 조국 전 교수가 내가 보기로는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을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국회에 출마를 한다. 1심에서 실행선거를 받고 2심 항소시험 진행 중인데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총선에 출마한다. 그건 뭐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적 방법으로 자기가 명예회복을 못 하면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일가에선 형법학자가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색이 법학자가 선거 제도를 비법률적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전해 사람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 구조가 이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용어를 순간적으로 잘못 사용을 한 것인가. 말실수인가. 말실수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총선을 통해서 자기가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게 뒤에 부추기는 분이 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 아마 출마할 것이다. 누구와 신당을 만들 것이다. 신당을 만들어서 광주에 출마를 해도 당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조국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검찰청 앞에 5만 명씩 막 전국에서 버스 타고 모이시잖아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후보가 앞으로 추마를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먹혀들 것이다. 지역만 잘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혜명합니다. 1심에서 2년 신령을 선고받은 조국이 국회의원이 된다. 그건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한참 멀었다. 그걸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